석이 형 성대모사 되잖아 나. 우리 다 되잖아. 언연아. 언연아 이거. 언연아 이거. 언연이가 얼마나 정서적인 대사인데 그거를 가지고. 그걸 가지고 장난을 쳐.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는 줄 알아? 이걸로 다 성대모사 하잖아. 안녕하십니까 잔혁 씨. 잔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창혁입니다. 언연이. 말 다 된 거라고 했어. 온전했어. 온전했어. 내가 니네 때문에 말하는 게 이상해졌어.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.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해. 나 불러봐. 종국아. 불러봐. 불러봐 나 멀리 있어. 불러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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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국아. 종국아. 이게 안 돼? 네가 그렇게 부른다고. 통화할 때 있잖아요. 야 종국아 뭐 해. 이렇게 하잖아. 언제. 종국아. 언제 있어. 멀리 있을 때 부른다는 거야. 멀리 있을 때. 혁이야. 야 종국아. 혁이야. 야 종국아. 되잖아. 그렇게 하잖아 네가. 아 되네. 어 되냐. 여기 봐. 태연이 불러봐. 태연이. 태연이 멀리 있어. 불러봐. 태연아. 봐봐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. 그렇게 하는구나. 근데 그게 태연이가 아니고 언연이야. 그렇지. 언연을 불러봐. 언연아. 언연아. 하하하. 하하하.